조금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왕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콤플렉스 그 열등감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에 대한 약간 원망과 분노로 여신족에 살짝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뒤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명에 대한 약간 원망도 있었을 수 있다 그걸 뭐 그때 역사전을 고은 시인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지만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개인의 심리적 갈등 콤플렉스가 정치적으로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런 건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 개인을 그냥 평가하라 하면 저는 광해군이 자질은 뛰어났는데 그런 콤플렉스를 다 딛고 일어설 만큼의 저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조를 이끌면서 공진이라는 때 했던 그 능력은 인정받을 만하나 인정받을 만하나 그러니까 충분히 성군이 될 자질은 넘쳤고 개혁군주가 될 자질도 있었지만 콤플렉스에서는 법원하지 못했던 약간 어느 정도 그만큼 큰 사람은 아니었던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불쌍하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불쌍한 감도 있죠 개인사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죠 개인사적으로요 시대사가 아니라 개인사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데 그래서 광해군이 그런 강홍립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택했을 때 저는 그게 실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현대의 개념으로 자꾸 비유하면 안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긴 거예요 헌법을 어긴 거고 국민 정서를 다 거스른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그거를 선택을 한 건데 물론 그것도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모두의 심기를 거슬릴 수 있었잖아요 아무리 내가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외교 이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뭐 끝까지 원군을 차라리 미루든지 아니면 원군을 보내든 정말 조금만 보내든지 2만을 보냈었나요? 어쨌든 근데 그게 또 적은 수로 보여도 임진왜란 직후의 조선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몇 년 안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내는 거 자체도 좀 많이 힘든 선택인데 저는 절대 왕의 자질은 갖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왕이라면 그냥 끝까지 미정미정 미루지 않았을까 음 난 잘 모르겠네 음 바보 보내야지 보내야지 하는데 아 내가 갑자기 오늘 무릎이 시려가지고 못 보내겠어 옥새 어디 갔지 옥새? 괜찮겠다 야 막 이러고 야 홍립이가 아프대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러던지 해서 끝까지 미뤄보기는 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실책이었다고 보고요 왕으로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국민 정서를 어기는 것까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 중립 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헌법을 어기고 국민 정서를 다 거스르면서까지 한 결정인 거잖아요 그거를 과연 정말로 아 성군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또 제가 광해군을 개인적으로 좀 옹졸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허균과 얽힌 것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허균이란 허균은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허난설원의 동생인데요 그 허균이 원래는 좀 약간 시대의 풍우나 해가지고 약간 좀 왕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좀 기득권들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 찬양하고 천주교에 관심 갖고 이런 인간이었던 데다가 어울리는 것도 서자들이랑만 어울리고 그러네요 그 광해도 서자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저는 또 그래요 광해 본인이 서자였으니까 허균을 오히려 더 끌어안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 허균을 끌어안습니다 한 번 끌어안아서 허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한 번에 팽해요 그래서 갑자기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반역죄를 원래는 조선에도 지금으로 치면 삼심죄가 있어요 특히 그런 반역죄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삼심죄가 있는데 삼심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을 시키거든요 여기서 허균은 영화 광해의 누굽니까? 유성룡? 유성룡입니다 제가 광해를 안 봐서 유성룡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미소로 빠이빠이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일 걸 예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그런 거 제가 역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혀 굉장히 정이 정이 밴 그윽한 눈으로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괜히 저작거리의 광대를 왕으로 대신 세워서 그게 광해에서 설정 영화 광해의 설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루만에 능지처참을 해버리는 거는 좀 아무리 왕들이 사람을 체스말처럼 장기말처럼 쓰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품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다 버리는 건 너무 토사구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군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정치 속에선 너무나 수시로 있는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토사구팽이 물론 많았지만 우리가 성군으로 평가하는 왕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성군이라고 표현하는 왕들이라 함은 그 기준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존경할 수 있는 범주가 있죠 현대에 어떠한 교훈을 남길 수 있냐 이런 면도 확실히 있잖아요 차라리 세종은 죽어라 자기 사람을 놓지 않았잖아요 벌을 줄 때 차라리 너가 노쇄에 죽을 때까지 이래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왕이 불쌍한 왕이 그래요? 그것도 너무 저기 미저리인데 어쨌든 품었잖아요 왕이가 죽기 한 1, 2년 전까지 이랬어요 황이만 들었던 것도 아니고 세종 밑에 있던 사람들은 미칠듯이 굴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그 누굽니까? 그 칠국이 만들고 했던 장영실 장영실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더라고요 갑자기 사라졌다 실록에서 아니 근데 장영실도 저는 좀 약간 음 애매하다고 보는 게 장영실 물론 뛰어난 과학자이긴 한데 장영실이 했다라고 말하는 그 업적 중에 세종의 아이디어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세종의 업적인 게 훨씬 많는데 장영실이 그렇게까지 조명을 받아야 되나 근데 장영실이 갑자기 사료에서 안 나오는 건 맞아요 아무도 그 뒤를 몰라요 근데 장영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영실이 태생이 그렇게 고귀한 태생은 아니잖아요 관노 출신이라고 되어있죠 근데 원래 고귀한 태생이 아닌 자들은 실록에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료에 이름 하나 없고 나왔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라지는 거 부지기수고 그래도 관직을 받았잖아요 장영실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관직을 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사료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왜 없지 왜 없지 이런 건데 네 네 네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우리 음모론 만드기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좋은 소스죠 그래서 제가 퐁당퐁당 러브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보셨구나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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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윤두준 아 윤두준이랑 김수익이 사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아 김수익이 끝내줬어요 그거 보고서 완전히 배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아 비타고러스의 정리를 그렇게 귀엽게 말할 수 있냐고요 미쳤어 미쳤어 고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또 결말까지 또 찐하게 났잖아요 여러분들 꼭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 꼭 보세요 네 시험 볼 때는 잊어주세요 퐁퐁럽 꼭 보세요 퐁당퐁당 러브 아 정말 재밌었죠 옆으로 잘 셉니다 저희 그 광의 그런 컴플렉스는 그 하나의 측면은 이런 거네요 그 사회적 환경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서자라는 위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명예에서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상황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선조라는 아빠가 그래도 바람막이라도 해줬으면 그러니까요 이래서 다 이런 말 죄송하긴 한데 애들이 잘못되는 건 다 부모 탓이에요 아휴 정말 제가 가끔 이렇게 어디 애들 보고 다니면 아휴 정말 내가 답답하다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저희 학부모님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교육 봉사도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저희 학부모님들은 제가 참 사랑하고요 제가 참 존경하고 있고요 자본주의 최고의 학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다 부모님의 잘못이다 그것도 무슨 이데올록이라 그러던데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애들이라서 더 보여요 그게 어른이면 그걸 숨길 줄이라도 알잖아요 이거에 동의가 되신다면 예를 들어 선조가 광해를 쉴들 쳐줬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은 광해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컴플렉스 자체가 별로 안 나 참 어렵긴 한데 그건 정말로 역사학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광해의 그 뒤에 모습을 봤을 때 광해가 사실은 너무 여러 면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던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아버지라도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줬다면 그 역사적인 이런 쭉 자료로 사료를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성군이 됐을 가능성이 좀이라도 있어 보이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근데 뭐 오히려 또 엇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엇나가지 않는다 근데 그냥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좀 뭐라 해야 되나 원래 왕과 세자의 관계에서 믿음이란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철저한 정치적인 관계이고 그게 너무 슬퍼 부자지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세자를 어린 나이에 책봉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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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하는 거지 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세자 교육을 따로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린 나이에는 거의 하지 않는데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정치인이 됐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왕이 됐을지 어떤 정치인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가족은 될 수 있었겠죠 훗날 사료에 보면 광해군이 공주들은 찾아가요 다른 후궁들 소생의 공주들은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총회했던 신성군이라든지 영창대군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잘 안 보러 가요 고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만약에 광해군을 믿어줬으면 선조가 믿어줬으면 영창대군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러 갔을 것이고 신성군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을 거고 인목대비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정치인이 됐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서 왕가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그렇게 뭐라 살가운 관계가 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부자지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정치라는 게 들어가서 나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만인지상이에요 지어만 하늘의 아들이고 만인지상이고 온 백성의 아버지인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네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전하 똑같은 소자를 부르셨나이까 공인이 되는 거라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친밀하기 쉽지 않겠죠 사사용 감정은 거의 이제 없어져 그렇지 않을까요? 애착을 가진 관계도 있어요 분명히 이를테면 이방원과 세종의 관계가 그랬죠 세종은 세종을 상당히 아꼈잖아요 그래서 양령대군을 밀어냈다는 소문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나 죽고 나서 세종한테 고기 주는 거 까먹지 마라 이런 걸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왜냐하면 세종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국산기관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고 나서 세종 고기 못 먹을까 봐 또 내 새끼 고기 먹여야 되니까 뭐 그런 왕들도 있어요 과잉보호했네 네 그런 왕들도 있고 많이 좋아했대요 그러나 대체로는 공인이 서로 되면서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광해군이 완전히 엇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 게 또 사조세자의 케이스랑은 조금 달라요 맞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조세자는 사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비록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많이 안 좋았고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지만 약간의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많이 해요 타고난 성격이 네 타고난 성격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몇백 명 이상을 막 죽이고 노력할 수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광해군은 적어도 그런 건 없었잖아요 타고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자질은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인 경우에 그 사료에 남아있는 것과 광해의 사료가 남아있는 게 다르죠 한 명 더 가보죠 연산 연산이랑도 다르죠 저는 연산군은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던 사람이잖아요 또 다르게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어머나 그렇게 연결돼요? 따로 따로 우리가 알고 있다 제가 연산군의 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연산군이 자기 중전한테 참 그렇게 잘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중전의 말이면 꾸뻑? 꾸뻑 죽었어요 물론 중전의 중전이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저는 안 들었지만 안 들었지만 중전을 그렇게 아꼈구나 아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당연히 중전이 해야될래 했는데 막 우리 중전이 이렇게 자애로워서 이런 말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항상 중전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끝나면서도 끝까지 중전 걱정하고 장록수를 그렇게 끼고 살면서도 중전한테만큼은 못하게 하고 근데 저는 그 중전에 대한 사랑이 연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아니야 어머니에 대한 사랑 두형인 것 같아요 이건 역사학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심정에서 이건 아무리 봐도 어머니에 대한 연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중전이 상당히 자애로워서 연상군이 그렇게 최후가 안 좋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모든 신화가 다 보호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안락하게 끝까지 노후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 성품도 굉장히 네 성적이 정말 자애롭고 좋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어머니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상군이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 그리고 연상군이 원래 폭군이 되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폭군이 된 계기가 자기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서 그렇게 폭군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광해군이랑은 많이 케이스가 다르죠 연상군은 제가 얼핏 본 자료에 의하면 세자 때 특별한 그게 없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연상군은요 이것도 역사학자로서 말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연상군은요 왕이 될 자질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술가가 될 자질이 있던 사람이에요 연상군이 쓴 시들을 보면요 너무 잘 썼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시를 잘 쓰지? 와 진짜 애달프다 할 정도로 시를 정말 절절하게 쓰고요 사료도 보면 악기를 그렇게 잘 탔대요 춤도 그렇게 잘 췄고 예술가가 될 기질이 다분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굴고 아끼는 사람은 갑자기 훅 아꼈다가 팽하기도 막 잘 팽하고 그게 널뛰듯이 하던 사람인 게 저는 좀 예술적 기질과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긴 것도 되게 미소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료를 보면 되게 선이 가늘고 고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만 봤어요 얼굴에 뾰루지가 자주 났다 선이 고았으나 여드름을 자주 나는 장이 안 좋았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광애랑은 또 많이 다르죠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서 아버지와 아들을 많이 훑었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아버지와 아들 넷을 봤네요 태종과 세종 양령도 낀 거예요 사실 네 언급결에 꼈네요 네 꼈고 아 그럼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압권은 태조와 태종 아닙니까? 아 그렇죠 왜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방원이 형제를 다 죽였잖아요 아 그래요?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좀 태조가 너무 했어요 차라리 첫째한테 자리를 줬으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게 이러니까 자꾸 사람이 정도에서 벗어나면 더 서운해지잖아요 아 차라리 첫째한테 줬으면 내가 서운하지라도 않지 공은 내가 다 세웠는데 지금 딴 놈한테 음 가만 안 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방원한테 빌미를 줬죠 이성계가 이방원한테 왕자의 난에 빌미를 너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공국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진짜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뭐더라? 하여튼 그 아들한테 왕위를 세습한다라고 얘기해 세자를 책봉을 했으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장자 계승이니까 되게 비리비리 했나 보구나 그건 아니고 안 이뻤나요? 뭐라고 돼 있나요? 정사에는 제가 그 왕의 모든 자식들의 외향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알죠 그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고 누구야? 방석인가요? 방석이에요? 방간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맞으면 또 방시도 드럽게 많아요 그 두 번째 중전이죠 두 번째 비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한테 세자 책봉을 하거든요 그 세자 책봉 과정에서 근데 그냥 아내를 아꼈어요 두 번째 비가 예뻤구나 그래서 더 그런 건데 남자들은 일어나저러나 그게 문제구만 근데 또 태조도 근데 나중에 또 가면은 이방원의 형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방원이 죽이지는 않고 그래도 이거는 백아 같은 형제여가지고 쭉 차내거든요 귀향을 보내는데 그때 태조가 그 이방원의 형을 욕해요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같은데 너는 이러면서 뭐라고 좀 하거든요 거기서 쫓겨나냐? 거기서 네가 그거를 동생을 지지해 주질 못하면 반역을 일으키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거든요 거기도 좀 복잡한 부자관계죠 아 그러네 왕이 된 다음에 부자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뾰족하게 세우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성계나 이방원이나 다 또 풍채나 기골이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장수들이군요 네 그 조선의 왕들은 우리가 조선의 이미지 하면 다 선비 뭐 이런 이미지를 갖지만 조선의 왕들은 다 사실 무예가 아주 출중한 인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좀 뛰어나다고 하는 왕들은 되게 그래요 태조도 그렇고 태종도 그렇고 뭐 문종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봤어요 정조 정조 현빈의 등을 봤죠 제가 그래서 정조를 보세요 신궁이에요 신궁 우리 정말 막 열 발을 한꺼번에 싸서 열 발을 다 맞춘다든지 그리고 우리 사실 조선 사람들 되게 유약한 이미지지만 그 조선의 묵과시험 보는 거 있죠 그 묵과시험의 내용을 보면요 말 위에서 뭐 헤드뱅잉을 해요 진짜 말 위에서 막 물구나무서기 해야 되고요 정식 시험 과목이에요? 네 시험 과목으로 말 위에서 거의 막 춤추다시피 해야 돼요 막 비보잉을 해야 돼요 그러네 위에서 진짜 막 머리를 아래다 대고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보잉을 잘하는 거야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조선의 묵과시험이에요 조선인간들이 무술이 되게 뛰어났어요 그리고 일개 문인들도 활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고 맞아요 다들 칼 있고 활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농담들을 하잖아요 그 정조가 정약용을 놀려먹은 이야기들 어 모르시나요? 몰라요 정약용이 그렇게 활을 못 샀대요 아 완전히 그냥 정약용이 그렇게 활도 못 쓰고 진정한 신비였구나 그렇게 술도 못 했어요 아 그러네 생님 선비였구나 네 그래서 정조가 정약용을 아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조정의 신하들 중에 두 명이 활을 더럽게 못 썼대요 정조는 신궁이라고 불리거든요 활을 그렇게 잘 썼대요 그래서 정조가 심심하면 활 쏘기 내기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정약용이랑 그 또 다른 활 못 쓰는 신하 두 명한테 활 써봐 활 써봐 이런 다음에 활을 못 써잖아요 그러면 그 경북구에 가면은 약간 이렇게 연못에 외딴 섬처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로 혼자서 배를 타고 가서 귀양을 보냈대요 야 너 활 못 샀으니까 거기로 잠깐 귀양 가라 이러면서 다른 신하들 다 나와서 구경하라 그러고 그런 걸 해서 다른 신하들은 활 쏘면 다 잘 쏘는데 걔네만 못 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맨날 정약용은 더 웃긴 거는 그 둘 중에서 한 놈은 하도 시키니까 나중에 활 솜씨가 늘어가지고 귀양을 안 갔는데 정약용은 끝까지 귀양을 갔다고 끝까지 못 써서 그리고 정약용이 나중에 자기가 남긴 책인가 편지인가 해서 그걸 써요 아니 진정한 선비는 공부만 잘하면 됐지 무슨 활 쏘기를 해야 되니 약간 이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글에 남겨놓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데 그런 것도 있고 술도 못해가지고 정약용이 근데 어사주는 무조건 마셔야 되잖아요 일부러 정조는 술을 상당히 좋아했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일부러 정약용을 놀려 먹으려고 자꾸 어사주를 내려요 한 잔만 마셔라 근데 문제는 어사주를 필통에다 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필통 요만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필통은 이만해요 붓다 엄청 크고 이만해요 거기다 한 잔을 가득해서 야 이거 다 먹고 가라 이게 전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근데 봐요 어사주는 심지어 굉장히 귀한 술이죠 왕이 내리는 술은 그러니까 독주예요 원래 비싼 술은 독주잖아요 안동소주 45도짜리 왜 막 그런 것들을 막 필통에 이만한 필통에다가 막 해가지고 야 원샷 타고 가 야 내가 너를 너무 예뻐해서 주는 거야 원샷 타고 가 이러면 직접 정약용이 막 집에 와서 토했다 토하면서 갔다 인사 풀송이 됐다 이런 막 사료 남아있고 죽지 않은 게 다 얼마나 힘들어요 정약용은 술도 못하는데 그런 거 마셔야 되고 그거는 그 봤었어요 세조도 술을 그러니까 그 이씨 왕조 자체가 술도 쎘던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아 기고리 장대하고 술도 쎄고 네 술도 쎄고 활도 잘 쏘고 공이 좋아하고 세종도 아무리 몸이 이랬다고 이성계가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장군이 아니라 고려의 영웅이었어요 이성계가 정말 엄청난 장군 그런 애들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DNA가 조금씩 갔네요 그렇죠 세조 때도 그런 식으로 술을 먹여가지고 아 신속주였나? 누가 굉장히 총애하는 신화 하나가 실수를 한 거지 술을 먹다가 술 먹은 김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막 뭐라고 고람친 다음에 막 쫄아있을 때 많이 죽였잖아요 세조가 사람들은 아니야 너는 괜찮아 이랬다는 얘기를 세조가 자기 사람은 아꼈어요 맞아 많이 아끼고 또 세조의 콤플렉스는 그거잖아요 자기 조카를 죽였다는 거 자기 손으로 그것 때문에 또 그 이후로는 자기 사람들을 더 이렇게 끼고 사는 모습을 보였죠 일부러 더 그런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세조는 그 뭐라 그러나 그 혁명을 했지만 운이 좋았던 게 어른이 없었어 그렇긴 하죠 문종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죠 문종 비도 안 계시는 상황이었고 아 진짜 운이 좋았네요 세종 와이프 되시는 분들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드라마가 사람들을 망치는 게 드라마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세조를 엄청 막 장대하고 멋진 인물로 표현하고 문종은 또 비리비리 맞아요 병약한 인물로 표현하고 숙종도 비리비리 여자한테 휘둘리는 이미지 이런 걸 표현하는데 실제 사료 보면요 문종이야말로 진짜 어마무시한 장군 기질을 가진 무인의 기질을 가진 인간이었고 실제로 재능이 있었던 부분도 전쟁 그리고 무기 이쪽 개발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세조가 형한테 절대 그걸 못 펴요 어깨를 못 펴요 형이 무슨 얘기하면 아 네 무조건 맞습니다 거의 이 정도였는데도 드라마에서는 데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대중들의 이미지가 조금 다르긴 하죠 원래 이미지와는 광해도 그러면 똑같이 기골이 장대한 걸로 묘사가 되나요 근데 광해가 어떻게 묘사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분조를 이끌어서 그렇게 할 정도면 광해도 유약한 성정이나 유약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오히려 연상군이나 이런 애들은 딱 거기 써 있어요 정말 이렇게 선이 곱고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딱히 없는 걸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조선의 미소년의 기준이 지금의 미소년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아 그렇죠 아이돌이 아니니까 인두준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치면은 정여경도 미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여경 그 실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미소년 아닙니다 그래요? 네 봐야 되겠다 네 어 음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각자 알아서 네 음 진짜 그 정말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조까지 와가지고 어? 정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욕 잘해서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웃겨요? 그냥 크크크크크크크의 시조가 정조 아 진짜요? 정조가 한 편지 보면 가가가가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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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모습 쓴다고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이런 거 써요 진짜요? 네 오 이모티콘 전에 이미 선진한 신하들한테 편지하다가 지성지를 못 이기면 갑자기 한자 안 쓰고 한글로 쓰면서 이 아갈머리를 찢어도 모자를 놈 막 이러고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겠네요 네 막 그런 거 갑자기 막 쓰고 그러다가 뭐 입에서 젖비린 내가 나는 구상유치한 놈아 막 이런 말 쓰고 그래서 음 그래서 재밌어도 좋아요 인간미가 있네요 웃겨서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의 이미지랑 또 다르네요 그러네요 근데 오히려 저는 막 더 맞다고 봤는데 막 호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았지 않아요? 그 조선명탐정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정조의 모습이 살짝 그런 모습이에요 약간 개그치는 제가 최근에 조선명탐정으로 레포트를 썼었거든요 어떤 내용일 수 있게 있죠? 어 정약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비판 거기 정약용이 나와요? 그 주인공의 모티브가 정약용이에요 아 조선명탐정 그 주인공 김영민? 네네 모티브가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화 개봉 전의 부재가 조선명탐정 정약용이었어요 아 근데 나중에 그냥 이름을 바꿔버리고 뭐 다른 인물로 픽션의 인물로 했는데 모티브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느낌은 전혀 안 들었죠 천주교 나오고 그리고 그런 사건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약용이 쓴 책 원래 있는 책들 거기에 있는 사건들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왔고 정약용도 실제로 뭐 형사 판결이나 이런 거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많은 모티브를 따왔죠 그걸 레포트를 썼었기 때문에 조선명탐정을 보긴 했습니다 2편까지인가? 아 3편은 약간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3편은 안 봤고 그리고 이제 오달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영영 볼 일이 없죠 아 한 번 찍히면 아웃이군요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사회운동하는 인간들이 좀 흑백 논리가 좀 강해서 어 아닌 놈은 아닌 놈이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가끔 가끔 용서가 되는 사람은 전혀 없나요? 아 근데 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 용서가 되는 사람? 음 약간 뭐 오므라이스 같은 거 먹을 때 음 맛있다 이런 거는 일본이 잘했어 하는 거 돈까스 먹으면서 음 맛있다 하지만 이곳 시추는 포크커틀릿이지 돈까스가 아니잖아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어 머리야 음 그런 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중국 드라마 보면서 동북공정은 참 나쁘지만 그래서 참 재밌어 뭐 이런 거 아 용서 되는구나 그때는 아 용서는 안 하죠 아 판타지니까 보는 거야 무협지니까 음 무협 재밌어 다음에 한번 동북공정 부분에 대해서 안 할래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는데 공정이 뭔가요? 중국이 현재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수민족의 역사를 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의 역사라든지 간도의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랑 얽힌 쪽에서도 네 이게 한국의 역사랑은 관련 없는 중국의 역사다 라고 해서 지금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최근에는 한복도 자신의 나라 지금은 김치까지 네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이것도 뭐 포프트 모던이즘적으로 생각하면은 기원이 있는 문화라는 건 없지만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오버하는 부분은 있죠 조금 그죠 오버한 거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저는 민족의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민족주의라는 게 생긴 것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죠 근데 민족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뭉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나라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 조금은 알 필요는 있는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좀 그래요 저는 민족주의를 싫어해요 누누이 말하지만 저의 지향점은 포용과 그런 곳에 있지만 갑자기 똘레랑스가 생각나면서 문제는 제가 속 좁은 인간이라는 거에 있지만 어쨌든 지향점은 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별로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자꾸 글로 가게 돼요 권유를 안 해도 자꾸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제가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2차 대전 부분 이렇게 보다가 일본에 대해서 원폭 피해자로서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서 별로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민족주의를 지향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따지면 민족이 어딨냐라는 개념과 맞아요 하나는 또 그렇게 따질 거면 민족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개념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원폭의 피해자라고 묘사하는 게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본이 가해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해했던 사실을 일본 스스로가 은폐하면서 원폭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불편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동무 공정으로는 안 합니다 어려워서 안 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다른 분을 부르세요 너무 칼처럼 얘기하시니까 어렵습니다 왠지 밀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이 도전의식은 뭘까요? 저는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려면 자료조사를 몇 개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모르죠 저는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실력을 자꾸 준비하시는 거 같아 안 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있어요 네 추천해 주세요 한국 사이비 역사학의 뭐 이행인가? 뭐 있어요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그거를 외숙모한테 추천을 했다가 외숙모가 똘레랑스에 가서 그 책을 발제를 했다가 똘레랑스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온 책이 있거든요 왜요? 비판을 받던 이유는? 신진 역사가들이 그 교과서나 혹은 대중적 인식이나 제아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 역사적인 근거로 까는 내용이에요 아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은 민족주의 교육을 받으신 세대예요 기성세대 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민족주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면서 엄청난 비판을 해서 이 책을 추천한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핫! 오시면 말 한마디도 못하실 거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괜히 센 척을 했었거든요 막상 만나면 저는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추천드립니다 그거 되게 재밌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바방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최근에 또 미국인의 역사책 읽으면서 아 이 저자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가 보이더라고요 또 근데 또 그 사람 시선도 사람 이상 어느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말만이라도 배척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그럼 따라갈게요 왜냐면 인간은 무조건 기울 수밖에 없으니까 말만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균형은 없죠 이 세상에 정확한 균형이 어디 있어요 네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손조하고 광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조선의 왕과 세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런 집안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들과는 어땠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걸 알게 됐네요 그들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거까지만 안다 양반 집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과도 너무 다른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조선시대의 아버지와 자식들은 친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아버지가 오히려 양육합니다 집안의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아버지가 책임지고 할아버지들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손주들과 자식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제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왕과 세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다르죠 그럼 지금의 한국 가정들은 왕과 왕세자의 느낌이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외승모는 아닌데 내 친구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제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으면 상당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신 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약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근데 저희 아빠는 왕이 아니라 더 싫은 걸 수도 있죠 왕이면 나라라도 물려줄 텐데 네 그러니까요 왕이면 나한테 권력이라도 주지 그러니까 왕이면 나한테 고기 반찬이라도 많이 줄 텐데 물론 저는 또 요즘 채식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왕이면 나한테 뭐라도 하나 더 줄 텐데 왕도 아니면서 저러나? 라는 생각일 수도 있죠 그것도 궁금은 하네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의 그런 가부장적인 게 그렇게 심해졌는지도 사실 궁금은 하네요 그것을 옛날에 진중권 씨가 그분? 네 그분이 그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정치에 몸담지 않고 그냥 교수로 남아있을 때 했던 미아고디세이 썼어요 딱 괜찮았어요 딱 고시절 딱 고시절에 하신 얘기 중에 그 무슨 철학, 사회학의 개념에서 거세된 남성성? 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뭐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위협을 느낀 남성들이 더더욱 권위를 찾게 되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조선 양반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지금 말씀하셨던 왕과 왕세자 쪽에 가까웠지? 네 그렇죠 이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게 양반의 그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여러분 유교라는 것은 한쪽의 도리만이 아니라 양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쌍방이에요 쌍방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좀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 효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근데 가만 보면 모든 것이 본질은 참 좋으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점점점점 이게 오염이 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거죠 원래 학문의 이상은 높으나 현실의 벽은 그보다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조선을 이해하려면 어찌 보면 효에 대한 사상을 네 성리학을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해가 됐던 게 숙정 때 그게 뭐였죠 계속 한국정치요 한국정치도 사실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겠다 아 조희연이 님이 이런 얘기 올려주셨는데 이거 맞나요? 밥 먹을 때 입다 물라 했던 건 일제시대 때부터였대요 원래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하셨다는 이라고 얘기하셨네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저는 그 권위주의는 조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은 진짜 나랑 60살 차이가 나도 언쟁을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특별해서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학자들끼린 다 친구예요 멋지다 그냥 제가 예전에 학습지를 만들었을 때 역사교육 수업을 하면 학습지를 만들었을 때 실학자들끼리 단톡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야경이 박재가한테 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박재가 나타나서 아 뭐 어쩌고 저쩌고 대답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진짜 야 너 반말하는 유학자 본 적 있냐? 야 유학자는 상호 존재야 상호 존대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넵 이러고 존댓말로 바꿨었거든요 재미없잖아 그러면 근데 역사에 본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역사에 본 아이들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문제는 아이들은 이걸 현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기 때문에 반말을 쓴 순간부터 이 학자들이 동시대 학자이며 나이대가 같다라고 오해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 뭐 거기까지 가? 이랬는데 나중에 역사 진짜 잘 모르는 제 친구들한테 그걸로 후업 시연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런 효과가 얘네 다 같은 나이대인 거지?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더 어려운 건데 어쨌든 유학자는 상호 존대고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절대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런 언행이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19금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이항복 있죠 이항복이 어렸을 때 이항한테 가서 왜 여성의 성기를 보지라고 부르고 남성의 성기를 자지라고 부르나요? 이런 질문을 했었대요 그런데 다른 유학자들이 어디 무험하게 어린 놈이 그런 질문을 저급한 질문을 이랬는데 이항이 그 위대한 유학자 이항이 인자하게 웃으면서 본질을 깨뜨는 아주 멋진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음향이 어쩌고 저 그걸 설명해줬다라는 사료가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자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지에 대한 이기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자로 보장지라고 해가지고 걸을 때마다 감춰진다 라고 해서 보장지라는 한자를 썼는데 그것을 부르다 보니까 줄여져서 보지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그 어린 이항복과 토론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항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었네요 좀 열려있는 사람이죠 근데 당대의 사람들도 깨어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린 사람이더라도 말할 기회를 준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의 의견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유학자의 덕목으로 본 거죠 왕과 신화 관계도 그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조선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간쟁 이잖아요 그래서 그 삼사의 기능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왕과 신화 원래 조선은 신화의 나라지 왕의 나라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정도전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는 절대 충의 개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충과 권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화는 왕 이게 좀 일본의 충성의 개념과 굉장히 다른 게 일본은 왕이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 왕이 닫혀있는 문을 닫으라고 하면 가서 열어다 닫더라도 다시 닫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왕이 닫혀있는 문을 닫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신화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통촉하여 전하 부인이 미쳐나요 전하의 해안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뭔 소리예요 그거 너 왜 돌았니? 너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네가 왕에서 내려올 때가 된 거니?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광해군 때도 있었어요 광해군이 뭐 이상한 짓 하면요 갑자기 신화가 도끼를 들고 와요 도끼를 들고 와서 전하 이 도끼로 나를 쳐주시옵소서 이래요 뭔 소리예요 야 돌았니? 야 야 네가 그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날 도끼로 쳐죽여라 거의 유학자는 그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된다 왕들 정조만 욕한 거 아니에요 신화들도 아주 신랄하게 상소문을 울릴 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놓치면 힙합이에요 스웨그야? 말만 한문으로 온전하게 돼있을 뿐이지 거의 무슨 소리냐면 전하 전하가 지금 저에게 벼슬을 준다고 하였으나 저는 벼슬길이 오를 수 없어 왜냐하면 전하 자체가 제대로 된 왕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신화를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 같은 왕 밑에프 일을 할 바에는 제가 혀 깨물고 죽겠습니다 거의 이런 소리까지 상소를 올려요 그런데도 왕은 걔를 함부로 못 죽여요 왜냐하면 얘를 죽이면 전하 옳은 소리한 신화를 왜 죽이시려 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화들의 나라라고 그럼요 성리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권위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힘들겠다 그 권력 앞에서 만일에 신화들이 똑바른 생각을 하는 신화들만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신화들의 힘이 센데 신화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면 또 그러니까 신화와 왕의 균형이 좀 맞아야지 맞아요 좋은 건데 또 그게 왔다 갔다 했었죠 조선 시기에도 그리고 왕의 때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그때는 대북파가 너무 득세를 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화들도 기본적으로 파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신화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옳은 정치를 하면 모르겠는데 한쪽에만 몰리는 정치는 저는 옳은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조혜연이님이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선조들이 참 멋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왔던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참 잘 주고받는 후손들이었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안되고요 어린 게 이러면 안되고요 다 겸허하게 수용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리학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엄마 아빠한테 어떤 불만이 있어 맨날 어린 게 까분대요 맨날 어리다고 막 어린애 취급해요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절대 그런 취급 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동등한 유학자로서 그렇구나 너도 대안의 권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세요 그렇죠 우린 딱 그 제사라든가 이런 형식의 그걸 유교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네요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제가 자꾸 말이 너무 길어진데 두 시간만 하고 갈라 했는데 왜 두 시간 반이 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두 시간 반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직 안 됐어요? 어? 아직 두 시간 안 됐어요 아싸 그럼 저 이 얘기까지는 할게 안 돼 제사도 일제강점기 이후의 문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실제로 제사는 정말 양만들만 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시면 지금 환호하실 것 같은데요 여성이 음식 준비 안 합니다 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음식은 남자들이 하는 네 조상들한테 올라가는 귀한 음식인데 그것을 여자 손을 거치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그랬죠 정말 양반들만 합니다 딱 그 선비들이 직접 준비를 해서 올리는데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철과일 올립니다 그냥 제철과일 올리고 뭐 그냥 그 지방 특산물 올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런 게 홍동백서라든지 이런 걸로 굳혀진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어 일단 조선인들을 다스리는 어떠한 규칙을 정하면서 제사 그리고 이제 조선민들도 다 이제 신분제가 사라졌잖아요 갑자기 사라지니까 아 나도 양반들이 하던 거 하고 싶어 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아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부터 이제 지금의 홍동백선이 뭐니 합니다 그냥 막 하면 되는데 굳이 알려달라니까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그러다가 써줬구나 네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건데 뭐 그거를 이제 전통이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도 이거를 저희 집에서 얘기했다가 처참하게 묵살당하고 맑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홍동백선 이러면서 뭐 감은 어디다 올리고 배는 어디다 올려라 뭐 고기 적은 어디다 올리고 이랬었는데 음 제가 끝까지 막 그 전공 사료까지 찾아가지고 이렇다고 하지 않냐 제 철가위만 올리면 된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거나 올려라 뭐 이랬는데 먹히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저희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나물반차 생선을 이렇게 올리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도전해보실만 하다 역사를 들먹이면서 한번 해보셔라 역사교육이 그럴 때 필요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씨지만입니다만 저희 이씨지만은 족보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98%는 족보를 샀거나 훔쳤거나 그랬던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 제사를 안 지내도 됩니다 조상 글쎄요 갑자기 이모티콘하고 이모티콘이 막 너무 막 붕괴와 막 희열과 갑자기 막 심지어 저는 이걸 아빠한테 들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집은 소장농이었고 사실 족보를 뭐 누구 큰 할아버 어쨌든 누가 샀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스웩이 있으시네 근데 또 더 웃기고 여유있는 집안이셨네 사고 저는 아빠 쪽은 기독교라고 또 원래 제사를 안 지내는데 또 엄마 쪽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쪽에 가서 제사 지내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 엄마 쪽은 자꾸 우리는 족보를 산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샀는지 안 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또 그렇겠지만은 또 유전학적으로 따지면은 목의 혈통이라는데 아버지의 유전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데 정씨 집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과연 이건 또 역사학적으로 맞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그냥 할머니한테 얻어맞을 거고 엄마한테 얻어맞을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 세대 가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엄마랑 할머니 빼고는 전부 다 제사 반대파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남편이 얘기했다가는 시어머니한테 CR도 안 먹어요 우리 또래 정도로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윗세대들은 아예 그냥 먹히지도 않고 정말 잡담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역사교육과에서 용하다는 점집을 한번 갔었는데 그 점집 무당분 점쟁이께서는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봐요? 그 분께서는 족보를 샀더라도 적에 울린 이상은 그 조상들이 돌봐준다라고 주장을 제사를 지내라 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지내라 여기서 아니 아니 제사를 지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너를 돌봐주시는 조상들이 계시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족보를 사도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은 소장농의 집안이었고 형체로 입양된 거 족보 없는데 자꾸 이 씨 정 씨 얘기를 하길래 아니 이 씨도 정 씨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더니 어쨌든 올라갔기 때문에 너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래서 아 뭐 지켜보고 있다니 저는 나쁠 건 없지만 뭐 그렇다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난리났네 지금 랩해가지고 이모티콘 지금 난리났네 너무 좋아해 근데 코로나 이후로 자연스레 이거 좀 정리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서로 못 만나고 같이 만나 제사를 못 지내는 상태가 좀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장점도 있다고 코로나 만세 제사도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조상 그 만났다가 죽으면 조상님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짝 주장했다가 진짜 엄마한테 맞을 뻔해서 큰일 났던 건데 제가 그런 분신사바로 불러서 오셨습니까 했을 때 예스로 가면 제사하자라고 했다가 진짜 맞을 뻔했거든요 그건 등짝 맞을 만하네 그랬다가 또 등짝 맞을 만해서 엄마 유학자의 도리는 이런 의견까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 했다가 또 맞을 뻔했는데 여러분 진짜 재밌다 근데 좋은 엄마다 그런 얘기 막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맞았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 같아요 먹히들 안 먹히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간보면서 해요 기분이 좋아 보인다 하면 농담식으로 던졌다가 아니지 당연히 알지 내가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발 빼고 그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저에게 학생들을 맡기셔도 되나 저는 늘상 수업을 하면서 도대체 학부모님들께서는 나의 뭐를 믿고 나한테 수업을 맡기시지? 너무 열려있다 저는 진짜로 정말 많이 열었다 진짜로 저는 그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도대체 나를 뭘 믿고 나한테 맡기시는 거지?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결단하실 거 친구들 도대체 오거나 나가시거나 그리고 저는 제일 부담되는 게 저희 수업할 때 학부모님 옆에 계시는 거 그건 진짜 부담이다 진짜 부담되거든요 왜냐면 나 온갖 얘기 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계시니까 음 이러면 말을 조심해야 되네 아이코 그래서 지금 인기 짱이시라는데요 자가검열 참 그래다가 이제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오늘 인기가 더 많은데 학생들이 또 그런 걸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 친학생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 나이에 안 맞게 고지식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잡담 그만하시고 수업하시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잡담이라고 생각 안하는데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네가 그걸 잡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제발 질문 그만하시고 이제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알았어 쭈구리처럼 또 다시 수업하고 그래요 항상 저도 아이들과 난이도를 도대체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상대방이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와닿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보다 학습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백날 가르치려고 해봐야 학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사실 수업에 임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학생들마다 이 학생이 나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이면 훨씬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지고 한 시간 수업할 거 두 시간 하게 되고 정말로 막 퍼주고 싶고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5학년 때 양자육학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 팀들이 잘하는구나 어떻게 양자육학을 얘기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진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학생은 저한테 선생님 왜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동학대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그건 토론의 대상인데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걸로 진짜 토론했었어요 얘들아 이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니? 이걸로 투표하고 그래 알았어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내가 따를게 다수결이 깡패다야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이래서 재밌는 거 같아요 그러게요 이건 수업이라고 할 수 있나 댓글창에 엄마들 막 리모티콘으로 웃고 난리났네 디에이걸 더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앞에 잊었던 선조광예는 앞에 얘기 다 필요 없어 다 잊었어 그냥 그거 노비에서 문서 상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 근데 이거 저희 집안엔 비밀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춘우 씨를 만나게 되시거나 이성우 씨를 만나게 되거나 이철우 씨를 만나게 되시면 비밀로 해주시고요 알겠어요 정의선 씨를 만나더라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밀입니다 알겠어요 너무 좋았던 게 저는 확실하게 이번에 안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효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유교 그러니까 성리학이죠 성리학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뭘 알아야 우리가 말씀하셨던 역사 뭐라고 표현하셨었는데 용어가 자꾸만 역사적 상상력 그걸 그 시절로 가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 시절의 효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 시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와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그거예요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현대적인 그냥 내 개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받아들이느냐 딱 그 차이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하시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성리학의 이기론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효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그렇죠 이기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가 뭐고 이발이 기승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왜 이가 있는지 기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있는 거다 상당히 세속적인 관점이고 현실적인 관점이지만 저는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있는 게 중요하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뭘 어느 쪽을 봐야 될지에 방향이 잡혔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제 족보 얘기밖에 없고 제 홍동백서 얘기밖에 없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꿀팁이죠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드렸다는 거 그럼요 그럼요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주장할 수 있다는 추천 막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여기 슈퍼챗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두 시간이 그냥 금방 눈 깜빡할 새에 갔어요 진짜 감사하고요 1시간 50분밖에 안 하셨어요 아 그렇죠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정말 제가 요즘 원래는 옛날에 3시간짜리 수업만 하다가 요즘 40분에서 1시간짜리 수업밖에 안 하니까 시간 감각이 저도 모르게 딱 칼같이 40분에 맞춰져요 뭘 하고 아 이쯤 되면 몇 시 하면 40분이에요 옛날에는 이쯤 되면 몇 시 하면 3시간이었는데 가르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그럼 아이들 집중력이 그 정도는 훌륭하죠 그렇죠 아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마무리 안 돼요 이거는 마무리가 불가능하고 마무리 그냥 뚝 끊어 뚝 끊는 걸로 여기까지로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